우리 캔디 요렇게 히터를 켜주면 히터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잠시만요 pray to god pray to god looks like pray to god 아 너무 귀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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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가 너무 어렸어요. 현대가 좋아서 현대가 좋아서 현대가 좋아해요. 현대가 17년이 이제 현대가 좋아해요. 오늘의 라이브 챗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컴퓨터는 라이브 챗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글쎄요. 거의 1인치, 2인치입니다. 캔디? 캔디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 보통 이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은 왜 이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이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이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캔디? 지금 이 핸드폰은 아주 뜨거워요. 털 긴 고양이는 더운걸 싫어하고요. 얘는 털이 짧으니까 털이 짧은 고양이라 그런지 따뜻한걸 좋아하는데 내 생각에는 고양이라 따뜻한걸 좋아하기도 하고 몸도 좀 안좋으니까 늙어서 안좋으니까 걸을때도 좀 쫄득쫄득하는거 같은데 걷긴 잘 걸어요. 아픈데는 없고 밥도 잘 먹고 히타를 너무 좋아해서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요. 웃겨요. 고양이가 이러고 있는거 보면 캔디야 캔디야 엄마 봐봐 요즘 고양이 유튜브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구요. 다른 집값 가서 봐도 너무 웃겨요. 다른 집값 가서 봐도 너무 웃겨요. 아휴.. 지금 저녁 몇시일까? 시간이 몇시인지도 모르겠네 지금 집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액자를 다 끌어내려놨어요. 캔디 캔디